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져야 하는 것들 그 기술과 노하우를 담아 안녕하세요 코반 캠핑카의 구문의 가장 김연규 팀장입니다 저희 코반 캠핑카가 2022 오토살롱위크에 참가합니다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가는 안전성과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 미연장 캠핑카 아비크 560 넓은 실내와 외형적인 멋진 아우라를 뽐내고 있는 확장형 르노 마스터 캠핑카 코반 마스터 690 그리고 명품 트레일러 500S의 뒤를 잇는 새로운 트레일러도 이번에 최초 공개됩니다 이번에 박람회 역대급으로 규모가 커요 네 맞습니다 볼거리도 상당합니다 캠핑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만나요